여기 위미 헬로우 하이 여러분 이거 두 명 두 명 35만 길 세 명 타면 40만 길이네 네 우리 펀키스 센터 이거 세 명 세 명 타네 우리 이거 두 명 타네 평소서 오 오 이야 자 리무지버스 왔는데 아유 천번은 차가 왔네 이거 뭐 사파리 같네 하 자 바이디 어 외국사람인가? 인터넷에서 방병하는데 리무지버스를 빌렸는데 300만 길에 이틀 해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데는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무지버스 안에 보시면 아우 좋아요 3배 12는 11명 특이한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말투끼와 칼입니다 칼 여기 위니 헬로우 하이 여러분 오늘 맛집 문 닫아가지고 그 옆에 있는 집이 왔습니다 이 집인데 여기 손이 많네요 맛이 어떨난가 안 먹어보겠습니다 물 물 물 물 남 맞아 오케이 바삭가오리 깽나이 깽나이 오 깽나이 오 바삭가오리 남 물 물 오케이 일단은 쌈장 같은 거랑 상추가 나왔습니다 퍼 나왔습니다 와 고기가 잔뜩 들어가 있네 한국에서 먹는 거랑 완전 틀려 고기를 이렇게 많이 넣었대 와 그릇도 엄청 큽니다 이게 와 이야 맛있겠네 나물 이거 제 입에 안 맞는 거 이거 냄새 나는 거 맞아 이거 이거 냄새 나는 거 맞아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아 찍어서 아 오케이 아 미미 이거 리액션 좋아 리액션 그리고 다비운산 누구야 아 아 먹방 김씨 역시 먹방 김이었어 또 아 국물까지 쫙 딱 들으키네 이번에 라오스에서 머리 염색이 이거 빨간머리 한 머리 염색이 해갖고 이야 깨끗하게 변 컵깃은 역시나 50% 남겼고 국자님은 원래 좀 느려 아직 아직 70% 아직 70% 남았어 아 멈춘 늘 먹었어 남았어 나이미아 라오 왜 나 돼 ting가가 마귀어 라오스 라오스 순이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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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가올리래 나완산 롱롱롱롱롱끈 낾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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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는... 나는 좋아요. 나 마태 라오. 나 러음 마이. 라오스 여자는 어때요? 라오스 여자는 좋아해요. 아니 라오스 여자는 왜 그래? 아... 진짜... 아... 부싸워라고 팬다 다이잉. 라오스 여자는 어때요? 라오스 여자는 저한테 좋아요. 첫번째 회장님 흥이 많아요 자 방뱅 가는 길에 시장 들렸습니다 아 새우살라는구나 새우살라는구나 새우찍개가 있네 새우찍개가 왜있지 새우찍개가 왜있지 원래 없잖아요 새우찍개가 있네 새우찍개가 있네 이거? 이거 좋아요? 아니 아니 이거 찢개가 보통 없어 하지만 찢개가 있네 이거 어디꺼야 태국? 백사람? 라오스 개구리는 약간 두꺼비 같아 아 이건 멱이네 장은 다 받고 이제 신발 라오스 신발 저는 좋더라구요 이거? 어 이거 보자 255원 신발을 샀어요 이쁘다 이쁘다 괜찮아 맥주랑 과자 같은 거 사왔구나 왜? 저거 직원 직원 할게 많이 없어요 비싸 3배 아저씨 말 만약에 맥주 먹어 여기 사 저거 3배에요 아무래도 관광도시다보니까 물가가 비싼가보네 저희는 컨키씨 여기서 물건을 다 사서 가져갑니다 아무래도 이득이 많겠죠 라오스 비인티안에서 병병 가는 고속도로를 진행합니다 이 고속도로를 중국에서 만들었어 중국 자본으로 만든 라오스의 고속도로 지금 고속도로에 우리 차량 저 앞에 보이는 앞차량 2대 갑니다 2대 앞뒤로 차가 없어요 10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없으면 옛날에 시간 몇시간 걸려요? 방병 가면 아니 저는 방병 가면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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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4시간 걸렸는데 지금 고속다면 1시간? 1시간 1시간 반 네 고속도로 때문에 4시간 4시간 반 고속도로 때문에 아까 사장님 신발 감신을 높여 잘생겼어요 아 그래? 기분 어때요? 좋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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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15분을 달렸는데 USDT로에 차가 없어요 고속도로 다음에 VANG вм 비행에 중국어랑 나우스 어디에 맞나요 비행 아마존 카페 구독자님이 아니 한달 전입니다 주 hatred 전부터 한번 뵙자고 해서 여기서 오늘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먼저 도착을 했고 한 10분 정도 안에 오신다고 합니다 자 드디어 방뱅이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놀래라 이거 뭐야? 개가 있었네 이거 2명 2명 35만끼리 3명 타면 40만끼리네 우리 3명 타네 우리 2명 타네 이거 하나 둘 아 여기 4명 타네 4명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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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트럭 운전 많이 해봤으니까 이거 쉬울 거 아니야 맞지? 오 소리 좋네 저희 같은 경우는 컴킷이 항상 있기 때문에 뭐든 좀 실속 있게 싸게 합니다 마우스 안에 있는 덕에 경제적으로 많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아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이 크기가 이게 길이가 약간 경기 길이 같은데 야 근데 여기 여기 오니까 뭔가 좀 기분이 좀 업 된다 맞지? 어 좀 업 되네 아 말톱기 아니네 이것도 오토네 다 그냥 밟으면 가는 거야 운전하기가 편하겠다 네 자 예 오 안전벨트도 있고 아이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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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예 예 예 예 예 눈썽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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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찬육술이 이쁘네 눈썽쌍 찬육소쌍 찬육소쌍 바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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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 출발 아 하나도 많다 오늘 구멍이 있어 좀 더 빨리 가라고 빨리 가라고 빠르게 가다가 구멍이 있어 브리카가 안 밟아 가다가 막 뒤집어져 이렇게 많아 맞어 맞어 이렇게 잘하네 잘할게 아 이 땅에 땅 타인 데가 많다 그래다가 브레이크 오토 버키카 탈 때 이거 마스크는 꼭 필수 준비했는데 정글라스도 준비해야 될 것 같아 정글라스도 먼지가 많이 들어오네 눈으로 여기 어디야? 아 운전 잘하네 동길 응 잘하네 오케이 오우 패스트 드라이브인데 패스트 드라이브 운전 잘하네 주차까지 완벽하게 했네 이야 여기는 산이 억수로 예쁘네 와 이거 뭐야 이거 군벵이잖아 와 여기 블루라구니야? 여기 블루라구니야? 네 강길 아니아니아니 아니 보자 일로와봐 여기 우리 구경할 수 있는거야 네 그러면 한시간이 빌렸어 네 그냥 한시간여행하고 네 나중에 여기 이거 타고 와서 여기 구경하자 천천히 오케이 오케이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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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오나 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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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운 잘하네 나우스에서 이번에 운전면허 시험치면 합격하겠다 야 이 버기카는 1시간 버스를 끊으니까 블루라구니를 찍고 오니까 찍고 그냥 오면 한시간 정도 되는거 같아요 다시 우리 리무지버스를 타고 블루라구니에 가서 조금 즐기겠습니다 재미있네 어 응 리무지버스 타고 다시 왔습니다 이게 블루라구니에 다시 왔습니다 천천히 한번 관광을 해보겠습니다 입장권을 끊고 이만끼고 추워요 아 아 드디어 여기가 블루라구니네 아 드디어 여기가 블루라구니네 지금 높은데 오 오 이야 하나 둘 셋 넷 셋 둘 둘 꽤 높은데 5미터네 뭐야 안 뛰어내리네 오 오 오 오 오 오 드디어 남별로 다오는 블루라고 남아왔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열기구도 있네 여기가 레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구나 화장실도 한국사람이 얼마나 많이 오는가 한국어로 다 되어있어 오빠가 뭘 보고 이렇게 보여요? 아니 제가 위험해서 안 돼요 죽어 잘못하면 자 도착했습니다 아 상품 상품 뭐야 이거 강 위에 이거 호텔인 것 같은데 아 아 아 정사진기다가 들어가서 네 있어 아 이렇게 침대 한 개 네 에어컨도 있고 근데 에어컨 틀릴 일 없을 것 같다 네 선풍기도 있고 이렇게 냉장고는 없네 전부단 빠지겠다 야 네 이게 흔들흔들거려 술 많이 먹고 이것도 맞지 않아요? 응 맞아 맞아 물살이 빚네 물살이 조심해 빠져 오자마자 빠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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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은행이 좋습니다 아 아 이렇게 만들어 놨구나 아 양쪽에 수상 호텔을 만들어넣었어요 여기서 음식을 해 먹자고 해서 그게 싸게 먹힌다고 해서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음식을 미리 준비하고 왔습니다 과일하고 술하고 그 다음 새우랑 자, 휴지로 숯불을 잘 피워보세요 여기 붙었다 여기 붙었어 그렇지 국물 사온 새우 맛있겠다 오늘 먹방 안해요? 아 못해 내일에 아이고 까자고 준비 잘해왔네 힘을 내라 힘을 내 불을 붙여 우리가 새우를 먹을 수 있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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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야를 먹을 수 있습니다 새우를 느낌 온다 느낌 온다 어 오케이 오케이 붙었어 오케이 말이 붙었네 됐고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됐어 오케이 됐어 붙었어 오케이 오 새우 많이 사왔다 굳이 많이 사왔네 오 고기 있네 고기 있어 우리가 짠염 좀 섬세해가지고 이런 것도 잘하거든 꼼꼼하게 옆집에 음악을 틀어 놔 가지고 음악 저작권이 있어가지고 뭔가 마음에 안 든다고 지금 미미 미미양 미미양이 지금 집게를 뺏어갔습니다 지금 우리도 미미양한테 지금 구사리 먹고 지금 의자님 지금 구사리 먹고 지금 뺏겼어 음 음 굳기는 잘 굽었는데 싱겁네 이거 이거 민물새우가 숯불 구운 거는 조금 싱거워요 일단 이거 컴킹 만든 거를 한번 먹어볼게요 이건 숯불에 꼼꼼 자 이건 숯불에 꼼꼼 국기씨 만든 찜 안 싱겁나? 안 싱겁다 음 이게 낫네 뚝점 술 많이 먹고 조심해요 서러워요 문 이거 덩어리다 이거 죽어서 죽으면 이렇게 쭉 떠들어가죠 네 저는 이거 관심 없어 물어요 어디 갔어요 2일 2일 후에 이거 나와요 2일 후에 나와요 바람 바람 이거 쭉 이거 냄새 나와요 일주일 뒤에 쉬신 캄보디아가 있겠지 일주일 아니에요 2일 후에 이거 나와요 이거 냄새 나와요 아 그래? 하얀색 하얀색 뚱뚱하고 3일 3일 뚱뚱하면 3일 뒤에 나와요 뚱뚱 안에 있어요 그럼 난 못 빠지면 3일 3일 3일아 음악상장 안나겨라 하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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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소리 좀 안나게 해봐 야 음악소리는 안나게 해봐 하얀색 안돼 목소리 제일 크잖아요 목소리 갈라져 야 음악소리 좀 안나게 해라 음악소리는 좀 안 되잖아 여기 지금 9시 밤 9시 40분인데요 물 한개가 싹 올라오는데 물 한개가 자 이 이 이 이 이